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는 환경이 똑같아도, 달라진 거 없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수협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코로나다, 경제 문제다, 건강 문제다, 여러 가지 풍파가 인생의 길에 닥쳐오는데 답이 없다 말이죠. 곧 기껏 하는 것이 마시고, 붓고, 흔들고 해결이 됩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감축도 하고, 문 닫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코로나 기간에 많이 있겠지만,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성형외과, 그 다음에 피부과, 굉장히 사람이 없대요. 발디들 틈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 기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도 했습니다. 티가 안 날 거예요. 어디 했는지 모르시고, 저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육적 리모델링도 전도자니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영적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성경적인 삶만 살면 된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행복 비전. 세상의 기준과 행복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뭡니까? 성경적 기도 원리.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때에 성경적 물질관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염려 아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다 더해 주신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보금적 관계 회복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 은혜와 또 성령 충만, 사랑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보금의 눈으로 보면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 살려. 그리고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바로 영혼구원, 생명구원에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이것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너무 정확해요. 강단 말씀. 성취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10편, 46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열한기하 19장에 바로 이 아수르의 산해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한 바로 그때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많이 노래했다고 해서 루터의 시라고도 합니다. 루터가 큰 죽음의 위협과 환란 속에서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당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노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뭐냐면 찬송과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오.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0편 46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환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그리고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모델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첫 번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처소 그리고 재난을 피해 옮긴 거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 왕로로 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과연 완벽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죠? 뭐 코로나입니까? 뭐 천둥, 번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창세기 3장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저주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코로나로 벌벌을 떠는데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왜? 뭐 제일 큰 거 다 해방됐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마귀권 새께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하고도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 끝났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뭐 다 끝났죠. 사실은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그리고 탁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 배경이 열한기야 19장인데 이 아수르 산해리부왕이 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올 때 벌써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또 함락시켰습니다. 거기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로 넘어오는데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 모든 성읍을 다 정복했다니까 이미 점령 다 해놓고 그 예루살렘 조그만 거 하나 남겨놓고 포위하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풍전 등화예요. 그런데 히스기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해비 아수르가 밀고 오는데 어떻게 했죠? 이 성전 그 다음에 그 왕궁에 은금 띄어다가 보내죠. 쉽게 말하면 좀 봐달라.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뭐합니까? 애굽에 요청하죠. 안 되잖아요. 은금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다른 사람 힘으로도 안 돼.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지금 왕인데 그제서야 히스기앙이 뭐합니까? 그 산해립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우와 하나님이시여. 저는 그 기도할 때 히스기아가 진짜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무릎 꿇은 건 물론이고 완전히 엎드려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걸. 내 머리 잔머리 굴려서 나라가 다 넘어가고 저 죄 없는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넘어갔네요. 하나님 정말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여우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리를 극리를 여기시고 저 산해립이 지금 요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와서 막으라고 해봐라.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도 다 넘어갔다. 그런 잡신들 다 넘어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나 해 주셔서 저들 앞에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하나 주의 사자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로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든 것이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으시죠? 뭐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 찾아가면 될까? 어떻게 내가 머리 굴리면 될까? 투잡을 때야 되냐 쓰리잡을 때야 되냐? 누구를 쫓아가서 누구에게 도움 청하면 될까? 이렇게 계속 머리 굴리시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예 자포자기 하셨습니까?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희승이하를 보세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점점 점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희승이하가 위대한 왕이잖아요. 우상 산당을 다 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희승이하와 남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너가 언제까지 네 머리 굴릴래? 기도나 하겠죠. 다른 거 방법 막 쓰면서 그냥 보험 드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도나 하겠죠. 그거 말고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냐? 나를 100% 하나님으로 믿냐? 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뭐 하시려고요? 응답 주시려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더 큰 응답 뭘 주시려고 하느냐? 이제 오직 나만이 참된 피난처다.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너에게 참된 힘이 되고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너를 도울 수 있는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 이걸 묵상해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희승이야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 넘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환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축복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유괴 것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면서 침몰해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여 참된 답이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안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구가 지역이 좀 넓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성도인들을 많이 지금 거의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역에 가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전도가 있다. 절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걸 요즘 노바디라고 나오잖아요. 노바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바디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우리 예원 청년회 커플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 캠프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홀에 그냥 다 모아놓고 제가 마음껏 하는 거니까 그냥 다른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이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노바디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존아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시온 또는 헵시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언약의 백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한 시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나와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하고 뜻이 뭐냐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 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런 강이나 시내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며 바로 성전에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강단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의례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또 우리 가정이 환란과 위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이제 생명의 모든 것을 취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강단 말씀이 흘러 넘치는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영적으로 해보가자. 미스바에 기도하려고 다 모였는데 그때 불레새 쳐돌았어요. 왜 쳐돌하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저것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 해가지고 온 거예요. 뭘 무슨 힘합쳐서 쳐들어나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를 했죠? 자 여러분 빨리 무기들을 다 가져오시오. 그리고 참호를 빨리 파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빨리 서둘러시오.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립시다. 딱 번재단을 준비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불레새 군대를 다 진멸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우수와가 가난 정복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전쟁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위기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렇구나. 예배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그냥 오늘도 예배 도장 찍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환란 중에 위기 가운데 예배들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나는 정말 모든 자포자기 그때 예배 자리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때가. 저는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고 마지막 폐회송 요즘은 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는데 얼마나 또 눈물이 나고 그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목사님이니까 뭐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예배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오늘 교회를 나가야 돼.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의식은 하겠죠. 그런데 내가 살고 은혜 받으려고 나가지 내가 무슨 그렇죠? 목사니까 교회를 나가. 천만의 말씀 내가 살려고 나오는 거죠. 우리 많은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천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나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승리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본당에 예배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있다고만 들었는데 회복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우수하가 가난 정복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할 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결단하라. 이 가난의 우상들을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여우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다 성전을 떠나도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다 떠나도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죄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백 되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전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낮에는 밤에는 안 도우십니까? 이 새벽에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은 바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맙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고백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0편 5편 3절에 보면 여하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위기가 왔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이 희승이하처럼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좋지만 내 기도가 그 수준에 늘 머물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터지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해결되면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또 문제 터지면 막 기도하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복기도예요. 기복기도. 문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 평생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요셉. 문제 사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응답받아요. 거기서 막 가정총무되고 감옥 안에서 또 간수 죄수들 관리하고 다 응답받아요. 그리고 자기 판형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위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세 번 매일 매일 매일. 그의 또는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인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오거든요. 말이 됩니까? 속이지 않는 이상? 신분을 속이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10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졸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떤 나이다. 또 새벽의 특징은 가장 영혼과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력이 높을 때인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랩런트 여러분이 꼭 내가 몇 시, 새벽 몇 시 꼭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 중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조금씩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누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공부를 한다 학교 등수, 성적 안 나와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3서밋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세 가지가 찾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매우 점수 올리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조용한 기도의 시간 요즘 서밋 타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누리면 청소부를 해도 성공합니다. 콩나물 장사해도 성공해요. 서밋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가능한 한 얘기합니다. 공부시키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딸이 여덟 살인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얘기해요. 좀 제발 공부를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애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서 가고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아야지 공부에 질리면 안 된다. 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 지금부터 질리게 만들지 마라.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갑부는 갑부인데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이런 게 아니라 쫄딱 망한 사람들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일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도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이를 갈고 깡닥으로 성공을 하는데 하나인 자녀가 왜 안 됩니까? 언약 잡고 그 자녀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보고 혹시 또 우리 랩런트 중에 목사님이 콩나물 장사해도 된다고 공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이 조용히 이 시간을 누리면 직장에서 서밋이 됩니다. 보통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직장에서 티를 못 내요. 왜? 이게 뭐 좀 나한테 손해될까 싶어서 조용히 이 시간 속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서밋에 증거를 주시고 눈치 볼 거 없이 전도의 문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협에 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니까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청년들 이 꽃미남 꽃미녀를 좋아하면 안 돼요? 절대 이 기도의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자매 기도의 형제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이 동업도 하면 안 됩니다. 돈 빌려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늘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24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닌 25시 하나님의 스케일을 채용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행 산문 작가 이병률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시 이런 거 별로 거의 안 좋아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냐면 당신이 좋은 건 내겐 그냥 어쩔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좋은 건 내겐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데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요 없죠. 그냥 좋은 거죠. 뭔가 모르게 그냥 예배가 좋고 그냥 말씀이 좋고 그냥 찬양이 좋고 그냥 묵상하는 게 좋고 그냥 좋은 거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꼭 문제 터지고 뭐 아쉬운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오직 복음으로 참 만족하고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누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편 시편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뭐 달라는 게 없어요. 뭐 주세요가 없다니까요. 시편 23편에 바로 했습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하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하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하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와 고백이에요. 누림이에요. 뭐 달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설레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아무 육신의 문제가 없다. 아이고 이제 뭐 살만하다 이제 뭐 나 이렇게 큰 문제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난 금요 기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뭐 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경제 주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애통하잖아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24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한란을 다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